평소를 만드신가요? 지금 좀 딱딱한 느낌이네요. 실제 현장에 투입돼도 그런 식의 미사통일까요? 면접장만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류현주고요. 27살이고 지원 직무는 플랜트 운영이랑 플랜트 기술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이하다. 여성이 자작자동차까지 관심을 동아리까지 한 게 되게 진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가.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류현주 지원자님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잠시만 좀 마음이 조금만 해주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카메라가 이렇게 대놓고 있으니까 바로 시작할 줄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플랜트 운영 의장공정기술부서에 지원한 류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4년간의 자작자동차 활동을 하며 세대의 차량을 제작하고 세 번의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너무 면접장만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총살의 말투가 그러신가요? 어떤 지금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돼도 이제 그런 식의 의사소통이 될까요? 지금 제가 상당히 좀 긴장하고 또 면접관님 앞이라서 조금 더 딱딱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좀 친근하고 좀 능글맞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단점에는 좀 직설적이어서 친구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신 말이랑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상당히 좀 직설적인 허법을 많이 사용하여서 친구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읽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분이 안 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상대분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법을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장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저희 회사 몇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경험을 어필을 잘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현주 씨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의외다 라고 많이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보게 되면 마르고 이런 체형 때문에 좀 체력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조금만 친해져도 금방 친화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관심이 계속 있으신데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는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네. 졸업 이후에 2020년도 8월에 졸업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계속 XXX 지원을 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제가 XXX 지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고 이후에 21년도부터 용기를 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도가 끝나고 21년에는 어떤 걸 하셨길래 지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좀 더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용기를 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공기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져서 자꾸 자격증 취득이 그게 밀려가지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가버렸어요. 네? 마지막으로 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우선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면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입사를 하게 되어서 근무를 한다면 진짜로 이 친구 내가 뽑은 신입사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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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의사통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다소 딱딱하신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서 말이 너무 괄호 열고 닦고가 많아. 그러니까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누락돼. 잘못되면 오작업 시키고 그리고 현장에서 뭐라 그러면 싸우고 그럴 것 같단 말이지. 네. 이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거구나.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자작자동차를 몇 년 동안 하고 남자도 이런 경험으로 흔치 않은데 그렇죠. 제 주변은 다 이런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사람만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 계속하니까 하나의 경험을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일관성도 있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왜 떨어지는 거는 나는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아주 심플해요. 의사소통이 전달이 안 돼요. 아니 그냥 딱 보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 제가요? 네. 동삼도 싸나이 그런 느낌 있죠. 가로 많고 무뚝뚝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없지는 않죠. 그 빠르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작업자분들은 사실 말 한마디를 해도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틀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삐끗하면 그 뒤로 얼굴도 안 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초에 발될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현장과 연결된 포인트는. 1분 자기소개 보다가 너무 외운 것 같아. 어쨌든 너무 외운 티가 나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저렇게 딱딱하게 로봇처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딱 드는 거예요. 그 1분 자기소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루에 몇 번 연습해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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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루에 다섯 번. 다섯 번요? 면접이 있고 없고는 매일.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그냥 탁 치르면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바로 탁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눈 감고 눈 뜨고 뛰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솔루션은 뭐냐면 그런 근로자, 현장 작업자분들하고 뭔가 하는 경우 있죠. 그분들과 같이 한 번 싸우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지시도 받아보고 사석에서 식사도 같이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나만 좀 만드세요. 근데 아버지가 건설 쪽에서 근무하시거든요. 무슨 일하죠? 용접 하시거든요. 용접? 그래서 맨날 아빠랑 술 한잔하고 그러는데 아빠랑만 한 거 말고 그게 너무 좋아요. 엔지니어 쪽에서 부모님의 영향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건설에서도 그래요. 건설에서도 왜 건설 지원했어요? 어쩌고 아버지가 건설 취재이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그 아버지와 술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본 적 없으냐? 아 본 적 있죠. 그런 경험들을 여러 개 얘기하세요. 아 그렇구나. 너무 좋네. 그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좀 어필이 되면 좀 딱딱하게 선입견이 그렇게 있었더라도 이미 저는 뭐 저희 아버지도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공백기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공백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학기 있다가 바로 계속 지원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 넣었거든요. 뭐 여태 안 넣고 뭐 했냐 이래서 반도체 쪽에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하고 하반기 때 이제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저는 공개업 준비했던 거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차라리 공개업 준비했던 거를 얘기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했는데 준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냥 다 기관을 그냥 버리고 이쪽으로 완전히 내가 생각을 바꿔서 이쪽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심플해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준비 안 됐다는 거를 방증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당장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반도체 준비 뭐 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얼마나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멀리서 또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면접받고 책 있나요? 아 저 없어요. 아 저 없어요. 아 저 체인지업 이번에 처음 신청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 스티커다?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어머 잘 쓰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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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그 지원서 냈는데 붙어서 면접 최종 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지원서 그대로 쓰면 안 될까요? 면접에서 떨어졌으면 자서를 바꾸는 게 낫죠. 그리고 체인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더 바꾸어서 집어넣을 수록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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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